노홍철 노홍철입니다 My best friend? 아 진짜로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나랑 근데 이젠 형과 나의 신분이 달라졌잖아 무슨 말이야 똑같지 뭐 우린 피가 달라 이제 홍철아 너가 이러면은 나는 나는 정말 영원히 사랑 못할 거야 이제 잠깐만 근데 차를 어떻게 주는 건가 뭐야 저기 차 어? 아 잠시만 아 길이가 그걸 왜 가져와야 돼 저게 있네 야 길이 잡어 길이 잡어 아까 우리 둘이 쌤 그게 흥립이 됐는데 지금은 이 세상이 형과 내가 아닌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점주했단 말이야 홍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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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차키를 줘 차키를 줘 아니아 차키를 줘 아니 차키를 줘 아니 힘을 하지마 야 차키를 얻으니까 야 차키를 얻으니까 야 차키를 얻으니까 이런 번도 있어 민주신고 이런 번도 있어 차 아유 길이 형 혼자 있다라고 해도 전화기를 안 끊고 내 멋진 모습을 갖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 머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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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어떤거야? 아 저 아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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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별로 왜있어 야 홍철이 또 차가 야 나 진발 야 손철이 이게 홍철이 어때? 아 내 볼 때 얘 벌써 상처 받았는데 뭐 야 홍철이가 안 알려주지? 말할 수 없어요 야 너 홍철이가 마이너스 300 갖고 있으면 너 뒤집어쓰는거야 너 뒤집어쓰는거야 홍철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아 야 지가 미치겠네 오케이 일단 내가 마이너스 300인지 300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하하하하 길이 형 고마워 형 끝까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다